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6.15 전 대구노인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관 및 대한노인회 관계자, 수상자 등 50명 미만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. 기념식에서는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대상 3명과 정부포상 6명, 대구광역시 표창 8명 등 모두 17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.